이제 녹화 이어서 갑니다 선호공 보수 14만이나 들어왔고요 엄청 세졌겠네요 아니 선호공은 그건 안했고 사냥 같은 거 전혀 안했고 레벨 몇일지 궁금하다 어우야 쟤네가 나한테 우는 거 아닌가 세븐이까 바로 시작되나 항제로? 지키우って言ったな 마아마아の星じゃないか 흠 피이비우るさい 히요코たち 아이산트してやろうかな 헤이 오오오 오네 오네 도망갈 수 있나 나? 도망가도 됨? 오우... 오바니 900... 어? 피콜론 만? 잠깐만 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안 알려주면 되잖아 안 알려주면 안 싸우는 거 아냐? 피콜로상! 낚시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한 부분이고요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있어... 아우 야 계속 더 센 거 아냐? 낚전 붉은 세계들이? 낚시 핫존인데 낚시를 안 하면 안 되지 새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낚시가 더 잘 될 것이야 잘랑 잘랑 야 너무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물고이가? 붉은색이라 이말이지 음... 붉은살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은 더 해야지 밥 먹겠죠? 얼굴 많다 쟤가 온다 멀리는 애가 쟤가 온다 멀리는 애가 어 야! 아 키... 키보드가 밀렸어 밖으로 정신 안 차리나 바로 무네 어 잘했어 오반 아유 잘했어 출발이다 허브다 허브 할 땐 가더라도 보석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지 이거 좀 팔아볼까 한 번? 한 번도 판매를 한 적이 없네 그만 그만 나대고 빨리 가서 캐자 암 걸리겠다 보는 사람들 피콜로사앙 피콜로사앙 아 뭐야 왜 안 있어 아 뭐야 왜 안 있어 와 쟤미 겁나 좋다 와... 겁나 센네 메테오 야 빨리 잘 왔다 야 어떻게 진행될까? 아 궁금한데 여러 번 싸울 거 아냐? 나메크 성인 진짜 유명한가봐 난 알겠다고 납맥크 성인은 어떤 힘이 없나 ocго 어떤 힘이 없나요? 그런 거 너의 말인가? W-곰0000뽑뿐이? 그 드라봄크 성인은 내İn 내 eye 한 명은 한 명이라면 우리에게 쥐같은 것 같아요. 드라곤볼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쥐같은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쥐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쥐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더 드릴게요. 흐흐흐. 뭐 저렇게 나오고 있냐? 심지도 않았는데 어, 여기 야무채들 오지도 않았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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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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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알이 말했었고 얌이자 아, 너가 고쿠의 아들 아, 정확히 비슷하네 저게, 저게! 저게, 저게! 근데 재배면이 4마리가 나왔네요 뭐 소비 이렇게 싸우는 거야 6대6으로? 에이 설마 겸치 폭풍으로 흡입했잖아요 피콜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공식설정으로는 전투력이 3500인걸로 아는데 래퍼가 4000이고 어 여기서 얼마나 센건지 어 야 이렇게 아 야 될 것 같은데 야무치 갖고 오면 어떡해 나한테 어쩌 그만! 그만 때려 이C! 어 야야야 약간 겁나 쎄게 아 야 그게 또 그렇게 돼? 뭐야 쟤 뭐하는 거야 쟤 뭐야? 아 야 왜 몇마리가 있는거야 이씨 4마리 다 나한테 볼면 어떡해 하나씩 잡자 하나씩 저거 먼저 자 다음 제가 더 약하다 이거 쳐맞고 있어 지금 아 야야야 아 야야야 아 귀신 같네 진짜 아 귀가 없어서 못 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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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C 짜증나 죽겼네 한 마리냐? milliards 이리 와네 야 이리 와 딱대 딱대 야무차 왜그래 야무차 없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야무차 서포터 스킬 좀 써줄래? 그래 나한테 와더 쏘는구나 한 번 더 쏘줄래? 어디서! 이제 끝이야 됐어 좀 더 즐거워 자, 다음은 도대체 순서대로구나 재밌겠다 몸에 상처투성인 것 같은데? 저쪽으로 출발해 오우, 멋있다 멋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이 어묵들은 강렬하지 않았구나 남자도 내가 한 명으로 가져올게 어떤 그래 피규어도 똑같구나 자세가 피규어 자세 아 이렇게 싸우나 보자 크레딩 5반 천진반 아우야 16,011 체력 없는데? 잠깐 잠깐 야 꺼져이씨 야 쟤 좀 맡아줘봐 야야야야야 야 잠깐 잠깐 잠잠잠잠잠 태양권 써줘 다이어 겐 뒤졌다 너네 슈퍼하모니 뭐니? 그렇지 때려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지 지금 키보드 마우스요 키가 좀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긴 하네요 도돔 도돔파 좀 쏴줄래? 그렇지 그렇지 변심 변심 아이 무서워서 가끔 못가는데 너무 무식한 놈인데 괴물이나 그런가 진짜 그거 아니야 뭐 어딘데 뭐야 어쩔 놈 변신다 변신이다 아 ja 웃기지마 웃기지마 그거 아니야 오디서 아 진짜 야 근데 3대 1이니까 편하다 얘네가 잘해주네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 야 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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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한 번 더 못 쓴다 에너지 바꿔줄래? 너농 도돈파 쏘고 나는 시간차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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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 뭐 하잖아 뭐 에이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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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그렇지 그렇지 또 온다 또 온다 야 이 놈 아니야? 앗 앗 아냐아냐 야야 아냐아냐 그렇지 메테오 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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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친놈이네 저거 뭐 뜨지 않았나요? 나 못봤는데? 아 잠깐만x3 아잠잠잠잠잠잠 아잠잠잠잠잠 그만해 그만해 오 어 미친놈이야 어 어미 좀 봐 오아 에이 이 장면 있네? 1년 동안ξ이 10년 동안 7년 동안 그냥 제발 낙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흥이네. 너의 마음으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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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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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니까 체력 좀 빠졌겠지?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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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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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쿠! 빨리 와! 와.. 크릴인.. 이 그래픽으로 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코 없으니까.. 아예 괴물이면 모르겠는데.. 사람인데 코가 없으니까 징그럽네.. 네.. 예.. 아.. 아.. 얼마나 쇠적했어 그..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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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나 궁금한데 한 번 맞아 봤어야 되는데 제터 때 난누이미 뭐 네이자 네이 가요 바겨받으시 오래로 잃어버려 올해 노인 뭐 것도 가시키는 거까 아홉 내려갔어 아니구나 죄송해요. 그는, 죄송해요. 그는 그의 베지터는 굳이 떠 있는 거야? 지금 그의 큰 놈이 어리해가. 그의 집은... 그는, 그는 정말 무한 위험이 없나요? 아, 아.. 미스터. 고쿠! 가봐라! 그는, 더 더 강한 곳에 그릴 수 있어. 어, 3시간이라면 나도 좀 쉬고 오자 3시간이면은 나 무서워 제대만 숨막히는 3시간이 아니야 나도 숨막히는 3시간이라고 야 저기 29짜리 애들 불러서 싸우게 하면 안되냐? 야 여기 전투력 좀 봐 야 와 미쳤는데? 와 겁나 쎄 사이바이 제대면 좀 패고 올까? 제대면 온라인에서는 제대면 뱉는데 한번밖에 안싸우게 하네 얘네도 의식을 한거야 4명은 오바죠 어 너무 약해서 금방 잡네 좋아좋아 어 200이나 주네? 계속 50밖에 안들어왔는데 어 너무 좋네요 30절이 언제 잡을 수 있는거야 대체 무슨 왜 있는거야 저 무술대회 심판은 심지어 이렇게 늙은 상태 아니지 않나 지금 시대면은 마인부 편시대로 놀고있어 혼자서 갑자기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버렸잖아 네 머슬 프로틴 머슬 프로틴 아 이거 두개를 한꺼번에 줄 순 없겠지 고르보니까 이거 나 뭐 누구 받은 애 없나? 푸알받았네 푸알 당장은 푸알을 요리쪽에 넣읍시다 시너지 받는거 못하겠다 얘 아 오룡이가 있구나 오룡이가 오룡이랑 시너지 받으면 되겠네 백은쌀 10개 준대 필요없구요 아 오 랭크 상승 아 밥이나 먹이자 밥 먹이고 바로 그냥 싸우러 갑시다 밥 먹이고 바로 그냥 싸우러 갑시다 저쪽이죠 요리가 있을텐데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요리가 없나? 허어 이거나 먹자 겸치나 먹자 사실 뭐 요리 하고 싸울 정도로 어렵진 않겠지 이제 오공도 올텐데 뭐야 왜 바다 말아 너 뭐야 왜그래 뭔데 갑자기 오고있어 야 아 너 노린거 아니라고 꺼지라고 어디서 딜을 모아 죽일라고 150이나 주네 와 어머 겁나 많이 준다 좋은데 이번엔 대화까지 걸어야 되는구나 도망갈까 도망갈까 피코롤 너가 이따가 나가면 도망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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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콜로 zeich 피콜로 쌍 호공에 오지 않은 채로 3시간이 지나려하고 있었다 끝이냐 이게? 아 깜짝이야 씨 왜 이렇게 세 베지타 미친놈이 놀랐잖아 31 냈어 쟤네 붉은 애들은 나보다 레벨업이 더 빠른거 같애 29 요리 먹.. 아 요리가 아니라 그냥 경험치 거 경험치 5% 더 먹자 중요한게 아닌거 같다 이 생각에는 진행해 할것도 없는데 뭘 기다리려는거 아 주변담색이 왜 있는거는 택지에 서브캐가 있는것도 아니고 피콜로로 제발 하게 해주세요 피콜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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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아 아 아 야 뭐야 갑자기 신기술 쓸래 너? 잠깐만 가드할게 뭔 말 가드 뭔 기술인지 모르게 자세한 보고 구분이 안돼 자 이렇게 해주고 어디서 이 뭐고 야 오지 말아라 아 야 그렇게 피하는게 어딨어 아 너 진짜 치사한거 아니냐? 기술 몇벌을 쓰는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이 진정해 미친놈아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날아가는게 다 옵니다 이게 아 얘 너무 무적이야 얘 그냥 잠깐만 누워있을게 쏘는 놈이 어딨냐 세상에 저거 풀대가 도망가자 겁나 세다 이 새끼 풀린거냐? 풀렸니? 아 풀린척 하고 말이야 그냥 이거 피해야겠다 맞이 죽겠다 별로 안쓰는구만 사천딸이라 그런지 피클로가 잡아줄거 같은데? 데미지 많이 바뀐다 피클로 아 연간이해 미친놈아 꺼져 어 야 미친놈이 오우야 아 잠깐만 잠깐만 허헣씨 아 뭐야 아 그거 아 아 에 에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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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범위가 안되잖아 피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 아 네 지쳤니? 아 야 야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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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이씨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니 아니지 야 어떻게 어디가 어디로 간거야 왜절로 간거야 가만히 못있는구만 있어 이거 어어 가만힐 못있어 가만힐을 어어 아 에 에바이오 아 야 아이 묶이지마 이거 정면이냐? 정면으로 가는거냐? 정면이구나 정면이다 아니 를 헐 네 아 이거 아 아 아 바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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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연출 진짜 역대급이다 에너지발 줄라리를 어떻게 할까, 셀이랑 오반 긍쎄는데 벌써? 어휴 야 야 안 뜨겁냐? 와 인형은 왜 줬대? 어떻게 써먹으라고? 수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공이네요 아이고 어휴 그래 빨리 빨리 가 어휴 아휴 어 포포다 오 오 리더보드네 포포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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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탈건데 나 내려봐 내려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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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말고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오바나 미안하지만 파밍 좀 해야겠다 야 오바나 오바나한텐 미안하지만 파밍 좀 하겠어 어휴 생태계 파괴자 피레노 잡는 것도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어휴 서브캐스터 없냐? 당연히 없겠지 있으면 안되지 지금 갓공이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29짜리? 오반가 에반가? 에바다 일도 안박힐셈이지 고기들도 부딪히면 죽니? 아니구만요 공룡 공룡 거기꼬마아이 아이 뭐야 건방지게 저 7레벨 소리 뭐야 아 꺼져 이씨 아 오 데미진다 오 너 스킬을 설정해야겠구나 그냥 할 때가 아니네 그냥 할 때가 아니네 누가 보디블러로 도움을 주니? 도움을 주니? 미친놈이니? 너 왜 스킬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된 부분이지? 까까라 또 전투력 6600이야 갔다올까? 수행장으로 수행장으로 아 이거 당연히 이벤트로 주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갑시다 아이 이걸 막어? 2015년 아 아 아 지똥만큼 들어오네 랩에 10일짜리 래퍼는 상대도 안되겠는데 저는 리그로 헤헤 라이벅 랜 화끈 다 아 헤헤 에 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뱅 아까 뱅 그 대략 고마 아 피콜로 우는 얼굴 안 나와? 그게 얼마나 감동인데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다해서도 끝만... 하지만 피코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Гос의 변화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차가운. 히힛 죽을 순위가 바뀌었지만 누구만 해도 똑같이 하하하하 구샤구샤니 쭈블렀다 무스크림을 봤을때 카카로트의 얼굴이 즐거워 뭐야 분노에 맛은 거 안써? 아이 실망이고요 흐흐흐흐흐 근데 방금 레퍼랑 피코로랑 레벨이 같지 않았네 11로? 그럼 아 레벨 좀 볼까? 몇이냐? 14네 아 세네 오 딜 들어가는 것 봐 우와 미쳤는데? 어? 주소는 이미 봤다 이 말이야 어?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아이 잠깐만 너무너무너무너무 야야 잠깐만 너무 환상의 타이밍에 쓴 거 아니니? 아이 아이 아프잖아 아 아야 자꾸 이상한 타이밍에 쓴냐 기술을 야야야 아 이게 맞아? 방어되고 아니 아 우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저게 한 방에 죽어? 베지터도 나와 몇인지 궁금하다 베지터 아 육천으로 십칠이니까 야 지금 18,000 넘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침략을 하다가 왔으니까 지구로 헉 30 넘겠네 레벨 베지타 전주력 때려면 거의 50인거 아냐 거의 10つれてい ちょっとと地球から切ろう レシーたらっ 助けてくれ わーわー 動けないサイヤ人など いやー なってやつだ 自分の仲間まで 殺しちまいやがった 2人とも 今すぐカメハウスに蹴ってくれ あいつの強さは 思ってた以上みてえなんだ はい わかりました そうだゴク どうせなら場所を変えて戦ってくれないか ん? みんなの死体まで無茶苦茶になってまったら 生き返った時悪いからな 生き返った時って ピッコロが死んで カメサももし死んじまった ドラゴンボールは もう永久に亡くなっちまったんだ 残念だけど みんなは二度と生き返りは死ね く クリリンさん ひょっとして な なんだ 詳しいことは後で話す もし 悟空が あいつに勝つことができたら 勝てたら か か 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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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많이 했어 그냥 거 주는 거 아냐 나 이제? 그렇지! 폼체인지 기술이래 탭키로 사용할 수 있고 1, 2, 3, 4번을 누르면 되면은 어어 파이드 스파이디터 써보고 싶은데? 깜짝이야 전투어 때문에 야 너 저 레벨 몇이냐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안 나오네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건가 지금? 뭐야 이게 아 이런게 있었어? 아 이런게 있었어? 어어? 아 이런게 있었어? 어어 어차피 배울 수 있는게 많지는 않네요 에너지 팟이 아 레벨이 안돼 어차피 지금 뭐 딱 할 것도 없네 솔직히 말하면은 개환권 데미지 20% 증가한게 이게 다야? 실망이구요 변신 쪽은 내가 건들 수가 없네 그냥 기본으로 설정이 되나보네 그냥 기본으로 설정이 되나보네 베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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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저렇게 갔대? 베지턱 니 옆에 너무 센놈 있는데 내가 셀거 같은데 솔직히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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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힐 아 김 일 일 일 戦士の素質を検査される。その時の数値が低いと貴様のように弱い星へ送り込まれるのだ。要するに貴様は落ちこぼれだ。 落ちこぼれだって必死に努力すりゃエリートを超えることがあるかもよ。 。面白い冗談だ。 오우 야 바로 싸우냐? 어 바로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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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되나 0놓고 있었어 오 20이네 뭐야 그게 다야? 뭐야 뭐할건데 뭐야 이게 어 나 센데? 겁나 센데? 폼체인지 한번 해볼까? 이거 채우고 폼체인지가 4번이네요 개그룹 몇배 이런건 없네요 됐다 데미지 20% 상승했다 이말이야 여기서 변신까지 뒤졌다 진짜 숨도 못쉬고 맞을차례야 어? 어? 야 벌써? 뭔가 온다 뭔가한다 뭔가한다 아 야 그건 아닌데 어떻게 저지해 이거를 아 이렇게 저지하라고? 아아아아아 추격 오우 야 데미지 왜 저렇게 세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회를 줘야될거 아니야 나한테 막을 기회를 미친놈아 쟤도 들어가는거 아니야 데미지? 야야 그거 야 지겠는데 나 이러다? 잠깐만 개형꺼 너무 빨아먹는다 내 체력 가자 이게 공격이 안 멈춰진다 왜 이러냐? 야 뭐야 그게 야 야 쟀어 자 다시 붙어 진짜 진심 뒤집니다 야 잠깐만 겁나 세네 뭐야 저 덕투가 아니라 약간 일본 rpg식 게임이다 지 전투가 잘 만들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주먹질이야 발차기질이야 딱 대 아 망했다 저 잠깐만 치소? 아 치소하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한 아 아프다 야 야야 그걸 어떻게 맞은게 근데 그게 어어 야 기 빨리마 기 빨리마 어이 체력 따는거 장난없네 진짜 기왕권 뭐할라고 그러지 말자 야 그러지마 아 기왕권 쓰고 있는데 그런 기술 쓰면 어떡해 야 기왕권을 쓰면 안되겠다 아 기왕권은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 아 3초에 1000씩 다는거 같애 기왕권 땜에 죽었어 데미지 20% 올려주는데 야 차이도 안나는데 데미지 80% 올려주는것도 아니고 무슨 이거나 이게 낫거든 이게 아냐 이걸 쓰면은 아이 못참아 못참아 아 아 아 아 아 아잇! 워낙! 워낙! 아잇! 워낙! 어우야 아까보다 쎄게 때린 것 같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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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웃기지마 그거는 연속으로 끊는게 어디세상에 야 잠깐 보자 걔가건 해제됨? 잠깐만 야 잠깐만 해제되냐 해제되냐? 해제된다 해제되냐 해제되면 불만없어 해제되는구나 진작 해제할걸 아야 무슨 그거를 그걸 그렇게 해제되냐 뭐하냐? 그렇지 어이구 지쳤어요 아 웃기지말자 야 나 이제 순간이동 못해 아 너 그거 무적이냐? 앵간이 앵간이 무적하자 친구 어 야 잠깐만 아 그만 아냐 이제 슬슬 용서해도 돼 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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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지는 알려주고 때려야될거 아냐 이씨 뭐야 지쳤니? 이건 모아야돼 탈락은 모아야돼 어 야 잠깐 뭔가 아닌거 같애 뭔가 이상한 짓할라그래 보디블러 4번이냐? 딱 돼 나 다음에 변신하면 좀 뒤지는거야 알지 아 좀 잠깬 그렇지 여기 보디블러 보디블러 이 새끼야 어 좋네 아프지 아야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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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합쳐내잖아 뭔짓한거야 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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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왕 끝까지 쓰고 에너지파까지 분다면 그렇지 그렇지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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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야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겠지 우아 너무 멋있다 썸네이드 썸네이드 우와 아 게임 오디오 나갈뻔했어 OBS 오디오 나갈뻔했어 너무 멀쩡한데요? 진짜 멀쩡한 놈이다 오우야 오우야 너무 멀쩡한 놈 카카오토 하쥐게 맞으세요 뭐... 하하하하 도우나 카카오토 프렉스 모우 오왈라 전신 1초만에 하는 것 봐 오잘로 바퀴모르 아 에바예요 아 풀피네 어 풀피면 인정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속을건지 어떻게 속을건지 얘기를 해주고 사야지 아 야야 그거 어 피했구나 아 좋아 인정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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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너? 아 피한거지 피한거지 피했어 피할거리였어 그렇지 어이 나 강하다 아 아 아 그렇게 안맞는건 오바죠 야 뭐야 왜그래 그래픽 왜그래 그래픽 왜그래 진정해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늘 나온 게임이라고 야야야 어디가 저기요? 이거 뭐죠? 누가 여기서 온촌 공사하시나요? 여기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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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온 게임이에요 진정하세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오늘 나왔어요 정신 차린거 같다 클났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틀나 12차부터 세졌어 ... 기한콘 진짜 피니쉘 쌓여야 되는 구나... ... ... 음이오... 그리고... 모두 다 생기고 있는 것들... 이... 오라에만 조금씩... 전기와 함께해! 이야... 그래도 너무 좋다... 뭔 소리야 근데 이거? 뭔 소리야? 모터 돌아가는 소리 뭐야? 아까 온천 파는 곳 때문에 그런가? 아우 Leute... 오우 예아! 오우 예아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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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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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껴야 돼? 알아서 던지겠지? 저렇게 던진다고? 저렇게 던진다고? 저렇게 던진다고? 저렇게 던진다고? 원래 야지노베가 방해하지 않았나? 던지라 그래서 급하게 던지지 않았나? 어우 조금 던지지 않았나? 아홉 아홉 지금? 나는 나도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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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뒤돌면 바로? 으흐오 바로 잘라버리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헉 아우야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파이터즈보다 훨씬 잘 만들었는데 눈땡이 밤탱이 됐어 아 이렇게 하려고 꼬리 자를 때 겁을 떨어뜨린 거구나 왜 떨어뜨렸나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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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압축 잘했다 영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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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설명 나오는거 뭐지? 오른쪽 상단에? 야 설마 여기서 끊고 프리지어 편을 DLC로 판다던가 그런거 아니지? 에이 투보드 마우스요? 아 괜찮은거 같아요 RPG 게임이라서 기존의 제노버스처럼 한건 다르게 약간 쉽게 만든거 같아요 패턴이 막 정해져있고 막 싸우는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쓰고요 옛날 이제 일본 RPG 게임처럼 오우야 휘이도 나오네? 드라곤볼이 없어서 뭐 누구도 없지 스스로나 어 도전과 재달성 만신창이 전사들 그렇게 5군과 친구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르면서 사이어를 격탈한 데 성공했다 큰 무상을 입은 5궁은 잠시간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으나 오바는 며칠 만에 회복하여 기운을 되찾았다 바로 이어지네 뭐 깔려 놀라게 하고 있어 제노보스랑 파이터즈가 킬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팔아먹었거든요 오바나 건강한 몸은 좋은 음식이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특별코스 만들어줄게 아 코스 나오나보다 조금만 기다리면 준비할 테니까 레시피가 있었을 텐데 비장 요리를 먹여주려고 했는데 누가 가르쳐준 거죠 레시피를 가르쳐준 건 케이린 마을에 있다 다녀오거라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디지몬 게임인데 드래곤볼 더 많이 했습니다 게임은 강함이 바뀔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긴 코스요린데 인터벌은 메인스토리장 사이에는 자유시간입니다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수행을 하는 등 다음 전투를 위해 미니스토리나 서버스토를 찾아서 즐겨봅시다 아 밥좀 먹여봅시다 그럼 옛날 그거네요 치치의 헬멧 엄마한테 헬멧 주면 능시 올라갈라나? 어 야 4천이나 돼 전투력 아이템 좀 줘보죠 쉬어가는 단계네요 지금 여기선 못 주네 그냥 커뮤니티에서 줘야되네 귀찮구만 카드도 들어갔고 지금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 할만해요 괜찮아요 모든 숙련도 플러스 친밀도 야 좋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신들 커뮤니티 좀 올려볼까 신들 커뮤니티가 너무 근데 엠블렘이 안나왔다 오브 획득수인데 획득수업 올려두죠 이거 안올리면 녹아내야 될거 같으니까 용신인형 에너지원 레벨 3짜리 주고 어 괜찮게 주네 모험이랑 수행이 맞네 다 줘야겠다 어디보자 모험은 뭐 야지롬에 주면 될거 같고 굳이 안줘도 되겠는데 수행을 줘야되네 수행을 이제 배틀경험치로 매겨야되니까 수행인거 맞지? 수행이죠? 왜이렇게 왜이렇게 애매하게 높냐 수행이 수행이 모험은 매겨주고 아 저거 다 매겨야겠다 어차피 먹이는김에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선두 씨앗을 준다네 선두 씨앗을 준다네 지금 과장 갖고싶은거는 엠블럼을 원합니다 엠블럼 좀 찾아봐야겠네요 요리좀 해주세요 그럼 코스요리는 표 나올때까지는 내가 못만들고 재료도 재료도 하아 하나만 만들죠 하나만 어디로 나가는거냐 이렇게보기 집 되게 좁다 왜이렇게 불편하네 집이 어 야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엠블럼 줘요 아 니 엠블럼을 달라고 어이구 부술게 많구만 이거를 확인하네 부수고 오자 지금 오반이면은 적수가 없겠지 오반이가 주인공이 된거 같아 너무 오반이 죽어있고 그러니까 갇혀있고 어 데미지 강해 헐썩났네 하이튼 줘 원기론이 나오잖아 어이구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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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알짱대고 있어? 겨뤄보고 싶어 야무치랑? 야무치.. 아무리 야무치가 족밥이어도 너한테는 안지지 이미 죽긴 했지만 비빌걸 비벼야지 동네 북이라고 아주 그냥 일반인까지 와서 비빌려고 그러네 일반인이랑 별 차이도 안 나는게 아야 어디가! 푸알이 울고 있으니까 달래줘야겠구만 뭔.. 뭔 소리였어? 가면은? 왜 전화를 걸어? 푸알이 어디갔냐? 오 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이런거 죽으면 뭐라도 좀 죽을 해야하지 아아 소울이라도 주던걸 진짜 치사하게 어이 자동차잖아 자 내놓고 너 뭐 가서 도울 수 있어? 오 오 오 쎈데? 말장난 수신 동쪽 에이리어로 가면은 뭐 장터 발견했다 언타가 더 빠르네 물고기나 잡아야겠구만 뭔데 두버가 있는건데 12레벨 야 12레벨은 인정이지 딱돼 딱돼 어딨어 왜 온천지서 오냐 아니 아니 잠시 얼마야 500 야 이제 많이 준다 오부도 엄청나게 주네 오바니 업글 좀 시킬까 오바니 업글 좀 시킬 언제 쏠거가 프리자펜 이후로 쏘던가 어 물고기 사이즈 좀 봐라 괜찮은데 아 아 수준 음 뭐 보였던거 같은데 에이 아 아 4번 스킬이 없구나 아 아 왜 자꾸 안나가라 했는데 4번 스킬이 없었네 아 아 가야겠다 선생님 이제 그만 놀고 진행해야지 그 고레벨 보관해서 뭐 가다 해야지 더 많이 주네 왜 그래 왜 그래 엠블렘 줘 아 엠블렘 왜 놓으라고 아 잠깐만 뭐 어떻게 된거야 길이 왜이래 아 저 협곡 따라가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만들었냐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아 마을에 다니는게 아니라 마을이 맞네 완전 산 동네네 에 음 식사도 할 수 있구만 양파 좋아 코스요리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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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레시피 고기 정식 야 잠깐만 아 이렇게 하나 주는구나 아 아이템 줄거 없냐 너희들 내가 싸게 좋아 이대로 가야되네 올라가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네 넉 snail 동너보기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줄새우가 있다 이게 이게 낚시터 아냐 아 이렇게 낚시가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엠브로 주세가 없구나 다 늙어서 줄라나 보다 흰머리 생긴 다음에 오오 야아 1600 플러스? 격공 10 기적 플러스 1 좋은데 1600은 진짜 크다 야 너무 맛있겠다 나도 먹고싶다 야 먹는건 대충 만들었네 이럴거면 왜 넣어놨냐 이런 컨텐츠를 오오 야 많이 올라갔네 기존보다 더 돌아와서 공부다 코스요리 좀 먹어보자 만들 수 있는 줄 하긴 하고 왕창고기더법이랑 해캑마파를 넣어야 되네 그럼 해캑마파가 없는데? 왕창 뭐 고기덮밥 여깄네 이건 해캑마파가 없는데? 마파면은 해캑마파면은 너무 요리가 이질적인데 여기 목록이 있을만한 요리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잠깐 어그로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같은걸 계속 물어봐서 자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창의로 숨기기 두부가 있어야 되네 아 이거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두부랑 아 여기 적어놓자 여기다가 두부 두부 아 양질의 짐승고기가 없구나 저거는 좀 강한 짐승을 잡아야 되는거 아니면 뭘 해야되는거야 아 저거 저는 못쓰지 하아 이건 있는데 이건 되는데 사과를 쓸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해버리자 고기가 그나마 제일 편하네 순백티어는 아무래도 지금은 안될거 같고 어느정도 좀 진행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아 이거 밀 필요하다 밀 좋아 자세히 이제 가자 돌아가자 왜 돌아가기가 안되냐 왜 안되 클릭이 안돼 어 왜 키보드가 안먹기지 갑자기? 큐이가 안되는데 마우스 이것도 안되고 잠깐만요 어 안먹히는데 아무것도? 왜이래 채팅창을 한번 사서 그런가? 아 이런게 있나? 아 이거 뭐야 아 이런게 어딨어 잠깐만 이러면은 못나가는거야 이 화면에서? 밴 한번 때렸다가 밴 한번 때렸다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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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전 세이브니까 딱인가 보다 코스요리 먹은 다음인가 본데 요리 일단 요리 해주시구요 왜 말표가 두개야 왜 니 엄마 두명 됐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엄마 두명이야 뭔데 엄마 두명인데 요리 두배를 해주면 안될까 어허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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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스트 싸움 이후 어 아 수행하는 거 잊지 말라고 넌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수행장 메뉴가 추가됐다고? 넌 한가하면 지구를 다 지켜보고 있냐 아 아 아 아 아 사악한 기가 느껴진다 오리지날 저기 나오려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일단은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닙니다 잠깐 착각을 했어요 늑대고기 어디 있는데 바로 진행해서 겸치 빨죠 갑니다 아이템 먹어버릴까 그냥 아 아 지금 효과가 요리효과 요리효과 12분 됐는데 여기 이거 타면 중복이 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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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이 올라가냐 이러면? 올라가네 4000은 가까이 되네 돌과 경험치 도전까지 싸울 가치도 없다 뭐야 싸울 가치도 없다고? 야코! 야! 야! 야스에 고! 프리트! 야스에 고! 야스에 고! 예에에에에에이 이게 추가된 경험치야? 별로네 올려볼까? 이것 좀? 너가 주인공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마섬강 2 마섬강 3 마섬강 제일 많이 쓰니까 뭐 왜 안돼? 왜 안돼? 습득이 왜 안돼? 됐다 초 마섬강 초 마섬강 데미지가 증가했다 아 수행장에 습득해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테오 슬래시 보디 임팩트 클래시 스트레이크 가드브레이크 가드브레이크 나는 마섬강이면 축구를 할 것 같은데? 수행장에서 트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수행장도 가봐야겠다 일단은 사악한 적부터 먼저 겸치 보너스 있을 때 오우야 이길수 있냐? 30인거 아니지? 야 나무 높은데? 야 재밌게 왜이래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왜그래 왜그래 아 자 이거 아닌거 같은데 떨어뜨려 놓고 싸워야겠다 잘 가고 너무 아픈데 야 저거 어떡해 달려 때려버리면은 아 근데 지진 않겠다 꼴을 보니까 아 자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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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 치워버려 뭐 그런거죠 음 강력한 흉적이 출몰했습니다 거북하우스맥을 향하라 수영장 한번 갑시다 체력이 너무 없다 야 근데 그거 야 뭐야 한 명 한 마리 있네 한 마리 있네 두 마리 두 마리 물고기 없는 줄 알았네 아 내가 수영장 있지 거기구나 아이템 아이템 왜 3번이랑 4번이 거꾸로 돼 있어 어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4번이어야 되는거 아냐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왜 거꾸로 돼있대 초마섬강 야 잠깐 이체력으로 에에에 야야야야 모든 적을 쓰러트리기만 하면 돼 에? 우와아아아 잠깐만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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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픈 사람이야 오 야야 죽겠는데? 야 아 데밋이 왜 저래 지금 나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이거 약으로 회복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음식을 왜 이렇게 재워야겠는데. 그냥? 이거 진짜 체력이 너무 없는데? 와, 저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갔다 와야겠다. 지금 그만두고. 저기 가서 잘 수 있나 볼까? 가는 거야. 뭐 순식간이니까? 야, 거기가 진짜 잡기 편하다. 능치 올려주는 거 크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뭐야? 야야, 뭐야? 뻥림맨 뭐야? 뭐야? 야, 이씨. 재밌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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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야. 어 떵립맨 왜 이렇게 튼튼함? 뭐하는 떵립이야? 안 되제 오 겸씨 달달하구요 체력은 더 달았지만 너를 내가 어... 야 너를 어디서 재워야 되니? 우바나 우바나 어디서 잘래? 잘 데가 없다 야 아... 집에서 밥을 먹여야되나? 여기 어디야? 아... 마을이구나 오 레시피가 있다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쌀을 좀 봉수해야겠구만 열개만 아저씨 내가 좀 사갈래요? 허브 좀 사가 쌀을 쌀을 아 이렇게 구하는거야? 구하기 쉽네 요리 요리 할수록 요리가 늘고 이런건 없네 스토리를 진행하는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 아 미리 미리 내가 쌀을 산거야? 참 밀줘 밀줘 요리 할아버지 여기 달걀이 부족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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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아 요리 안되면 효과가 없구나 어우야 너는 뭐냐? 아 아 이런게 있구나 어어어 하이 공룡 고기가 닭고기랑 가격이 똑같네 너무한데? 아니지 아니지 아아 이거 황금용 아이템이었구나 몰랐어 왜있나 했네 아래서부터 팔아야겠다 와아 돈 겁나 많아졌어 머쓸 브로드 야 이런거 사는거네 아 이거 사는게 아니라 파는거지 내가 자 어디 보자 하마리 팔고 어 게임을 이제야 이해했네 계속 놀러만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해했다 레벨업 레벨업 그것도 살 수 있나요 여기서? 요리 올려주는것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체력 겁나 없다 진짜 세개있고 느낌표는 뭐냐 그럼? 뭐 어디야? 어 오오 아 이런거구나 정보상이네 야 재밌네 됐고 그럼 난 떠난다 뭐야 잠깐만 뭐 있지 않았나? 어 아 비행기구나 뭐냐 이거 달걀 4개 3개 많지만 일단 회복부터 해야되니까 나는 소릴이 harus 3개 4개 도착 2개 제스 9개 5개 너무 아 건너편으로 가는거잖아 아잇 이게 맞네 뭐야 야 강의 불면 안돼 강의 불면 안돼 아 죽겠는데 이거 다 퀴드에서 아 그건 치진 않겠네 꿇이 불 잘가고 어어어 칠배 임룡의 뿔 와 잠깐만 여기는 거기 아니야 뭐 어디? 귀가 있다고? 저번에 살았구나 얘네 비전서 아 아따 나 10이니까 이제 저 부술 수 있구나 건물 아하 어딨어 저기다 저기 뭐야 35냐 설마? 헤엑 헤엑 좔 개양아치네 베지터도 못 부수는거야? 단단 처리면 제트소드 불어 트리는거 아냐 어 잠깐만 허어어 어 집에 가면은 좀 휴식을 시켜줄라나? 집은 시켜주겠지? 없애? ㅋ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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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회복시켜달라고 바겐세일이고 나발이고 지금 회복 좀 시켜줘 기술 배워야 돼 그렇게 쓸데없이 말하는데 회복할 때 어디 가냐다 하지만 없냐 와 체력 진짜 높아졌다 거의 2천만 올렸는데? 2천만 많이 올린게 아닌가? 아닌가? 코스 요리 한 분 정도니까 오우 예아 우리 진짜 밥 먹을 데가 없네 얘? 밥 먹을 때 안 뜰거 아니야? 핫도플 같은거는 모양이 아싸 음식이다 해나 아이 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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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예 그냥 가버려야 되나 맵을? 월드맵을 그냥 해버리고 가는 길에 회복을 해주겠지? 여긴 지금 못찾았으니까 첫쪽 도시 일단 가자 격전 끝에 베지털을 극퇴한 오공 일행 하지만 너무나도 큰 승리의 대가로 슬퍼해져진 일행 근데 이게 한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회복 좀 시켜줘 와 이게 서쪽 도시군요 사실 게임하면서 많이 나오는 곳이죠 대전 맵으로 호랑이 인간이 있네 아 나 회복 좀 시켜줘 서쪽 도시 세일하고 있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겠네 돈 많네 나 지금 여긴 하나도 세일 안하고 있는데 기본 밖에 안파네 닭고기 같은거 이게 짐승고기 그런거 필드에서 구해야되고 그러면은 지금 요리 목록 중에 75짜리가 제일 좋은거 아니야 그럼 돈 잔뜩 꼬라박아서 만들어볼까 돈으로 만들 수 있는거 여깄네 이거네 쌀 달걀 당근 쌀 달걀 당근 잔뜩 사보자 다 파네 다 파네 50개 사 그 이상은 너무 많고 다 파네 물론 49개만 산다 사는거보다 많으니까 이거 15,000원 정도 썼네요 몇개 나오냐? 여덟개나오네 14개 나오네 여덟개나오네 여덟개 까지 müs wszystkim 아 여덟개나오네 여덟개나오네 그럼 이제 15,000원이면 12개 나오면은 이제 700, 150, 900 정도라고 보면 되네 15,000원이면은 900 올리고 공격력이랑 이제 기공격력 12씩 완성돼서 이제 성공률에 따라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두 개 나오고 그러면 대충 이제 1000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겠다 코스 요리 하나만 못하네 그래도 에이 잠깐만요 이거 몰빵해보자 요리에 몰빵해보자 차오즈 천진반 아 잠깐만 설마 아니지 죽어도 쓸 수 있지 요리 잘하네 아 학선류가 안되는구나 이거 시너지가 안되는구나 그럼 필요 없어 투하를 가져와야래 대성공률 20% 상승 7까지는 절대 못 짓겠고 요리 할 수 있냐? 요리 못하네 아나씨 아 개 쓸모없네 한 랭크만 더 올려주면 돼 됐다 대성공률 올라갔다 이 정도면 된다 요리가 짱이네 요리가 짱이네 요리가 짱이네 20%면 결코 작지 않지 근데 안될거 같다 근데 안될거 같다 어 그렇지 자꾸만 먹자 밥 열다섯 개 밥 열다섯 개 밥 열다섯 개 올라온거 같다 올라온거 같다 세일을 안한다 근데 얘네들 이들을 회복시켜주세요 녹화를 한번 끊고 선척도시를 다음화면 서브도 보도록 하죠 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안되면 아이템으로 해야지 뭐 지 나 Greta 약 тысяч 열 mês reasonable 생